폐열차를 활용해서 동네에서 관광을 입적으로 활용하며 놔두고 있죠. 강원도 정선 민둥산에 위치한 도원 4길을 지금부터 마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롭게 즐기는 언택트 여행, 소도시 여행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 없는 곳을 추천하는 곳입니다. 진짜 조용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중앙은 오전인데, 침산보건소에 보이네요. 진짜 환경을 마셨습니다. 힐링, 이게 힐링 아닙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경선 골목 투어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이고요. 윤둥산에 있는 도원길이라고 하는 골목입니다. 식당도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